한고 대자대비 약사 유리광렬의 자존전 불사자비 위적 증명 호소 한감 커 사바세계 자사천원 함선부주 동향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노헌구 불럼 산악도 암 청정수호 얼지도 오랜 금일 약사 유리 부처님 등 기도 동참재자 청신사 청신녀 동남동녀 백위단 홀불자들의 악도암 약사 유리 갓비바다 코로나19 역병이 사바세계에서 속히 소멸되고 일체 모든 병고 앵난도 모두 소멸나고 사대는 강근하며 육군이 청경하고 문명악질과 사백사병과 일체 풍파 일체마장 창의와 재앙들이 모두 소멸케 하옵소서 일체의 재앙과 마음의 장에 영원히 사라지고 가정이 모두 한몫하여 한운한 삶을 살고 재수는 대통하여 사업이 번창하고 자수는 창승하고 병고 없이 오래 살며 온갖 일이 형통하여 어려운 일 사라지고 마음속에 구하는 것 뜻과 같이 원만하게 성취하며 매일매일 흐르가지 상스러운 경사 있고 어느 때나 일체 재앙 없어지고 복덕은 바다처럼 넓어지도록 널리 살펴주옵소서 거듭 아래 오니 약사여래 부처님 기도 동참 제자 등 2차 2년 파론 공덕으로 연년 내내 재수 대통하 고안과 태평하여 신중 소구 소망 등이 원만하게 성취케 하여 주옵시고 금차 금일 파론 제자 등 2년 내내 부부와 자손 장성 무기영화 복덕 구조만대 휴전 개개 승승 대대 손선 가네 태평무사 안가 신중 소망지사 여의연만 형통 지대 금일동 참바론 제자 중에 참선자 등 의단이 동로하고 연불자는 산매가 현전하며 강경자는 해안이 동토하고 주력자는 업장 소멸하고 기도자는 소원이 속드 성취하며 농업자는 오고 풍성하고 병고자는 즉특 회차하며 무자자는 속드 생남생녀하고 영업자와 사업자는 사업이 번창하고 재수는 대통하며 박복자는 복덕이 구족하고 담명자는 수명 길어지고 학업자는 일문이 천후하고 구직자는 속직 지직하며 재직자는 승진하만 사가의 원만 성취케 하여 지다 연우헌 항사법계 무령 불자 등 동유화장 장음에 동해버리대도령 상봉음 불보살랑 몽재불대가며 소멸무량 중재장 획득 무령 대지해 돈성무상 최정가 광도복기 최중생이보 재불막대은 새세상행 보살통 구경원성 살받녀 마하받녀 바라미 나무 약사여래 해볼 나무 약사여래 해볼 나무 약사유리 공여래 해볼 나무 약사여래 해볼 나무 약사여래 해볼 Gleichanging 나무 약사여래 해볼 라이브